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감정평가 론을 정리를 해봅니다. 감정평가 론은 4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고요. 시험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여기에 맞물려서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있어요. 규칙상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용을 해서 매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뒤에 부록에 감정평가 규칙이 하나 실려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념이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상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에서 한 문항 정도. 감정평가 방식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론에서 한 문항이 나왔다는 거고요. 계산에서 한 두 개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세 문항 정도. 두 문항에서 세 문항 나오는데 대부분 계산 논리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 공시 제도에서 한 문항 정도.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자체를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는 거는 용어가 또 싹 바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애들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게 한 두 달에 한 번 꼴로 듣는 꼴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사이에 많이 잊어먹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게. 여기서 배웠던 게 다 생소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응을 해서요. 몇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또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를 보시게 되면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의는 법률에 의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가치를 판정해서요.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토지 등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가치를 시장에서 제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적정한 가치를 우리가 시장에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도요. 물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가치 추계를 하게 되면 물건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합리적 시장의 형성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부동산 특성 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일반 우리가 시장 같으면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이런 균형 상태의 가격을 도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가격의 식별이 어려우니까 감정평가사가 이런 상태를 가정하고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이 변수들은 계속 변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변수가 변했을 때 가치의 변화도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판정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요. 주변 부동산 거래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있는데 역할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책적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요. 정부는 시장에다가 뭐를 제시하냐면요.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가격 공시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거래할 때 이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래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적 기능 관계에서는 나타나는 게 정부의 어떤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해주는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과세할 수도 있고요. 토지 수용 등에 따라서 보상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원래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교환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가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는 가격 공시대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일반적인 거래할 때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차는 순서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지금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순서에 대한 것도 예전에는 한번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류상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 정도는 우리가 투회라도 정리는 다 해줘야 되죠. 감정평가 규칙상의 5조, 6조, 7조에서는요. 먼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 어떨 때냐면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 우리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448페이지의 하단에 예, 거기 보면 지문 3번에, 예,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현안 기준 원칙이라고 그래요. 음, 현안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평가라는 거는 이 기준 시점 현재 상태 템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그러면 그냥 이 상태 이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용어는 뭐가 있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감정 평가를 들어가게 되면 뭐든지 기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건요. 감정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왜 이걸 정해놔야 되냐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우리가 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 현재 상태니까요. 아, 예를 들어서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그냥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외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게 되면 조건을 붙여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식화랑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후에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별 평가를 왜 해야 되냐면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서 일괄 평가 같은 경우가 44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 아파트 같은 데 가게 되면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5억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용 부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용 부분인 대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여기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만약에 A동 501호에 대한 가치를 5억이라고 평가할 때는 5억 안에는 이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일괄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공적인 평가는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고요.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주체인 평가상 하는 평가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는 필수적 평가라는 거는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먼저 제시가 돼야지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규정에 따른 분류에서 법정 평가라는 것은요. 법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가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가 수용 시의 보상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토지 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들로 하여금 보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시되는 것을 법정 평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업무 기술상의 분류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겠고 1번 기준에 의한 분류는 뭐 지금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분류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하실 때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여기 감정평가 규칙상에 의해서 제시된 분류 정도를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 452페이지에 부동산 가치론 뭐 이렇게 돼 있죠. 가치 이론이 돼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정의라는 게 있고 어빙 피셔의 정의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요. 일반 재화의 가치 개념을 정리할 때 주로 쓰이고요. 어빙 피셔의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의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사고에서는요. 물건이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재화의 가치라는 거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재화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지만 교환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효용에 기초한 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그러고요.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것이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 같은 경우는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물건의 가치는 항상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먼저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가격이 가치 이상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가치는 가격은 가치에 회개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치하게 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단기에만 괴리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빙피셔 같은 경우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별을 하시게 되면 어빙피셔의 논리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실거래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얘는 장래의 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가치니까 얘는 현재의 값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얘가 현재의 값, 얘가 미래의 값.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저게 또 무슨 소리야 말게 하겠죠. 그냥 내용에 썼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일치하는데 단계는 이렇게 괴리될 수가 있구나.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453페이지에 가면요. 중간 밑에 가치의 종류가 있는데요.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 투자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용 가치가 투자 가치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교환 가치가 시장 가치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객관적인 거를 띄고 있고요. 이건 주관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가격의 특징은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재화는 달리 부동산은 가격하고 임대료의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은 영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편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가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를 임대료라고도 써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요. 하나의 물건에도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될 수 있고요.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도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 454페이지죠.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익의 대가다로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의 부동산에 존재할 때는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과 전세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는 것은 수명이 길어서 그렇죠. 현재 농지인데 얘가 농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택지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가격이 없다 보니까요. 개별적인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안에는 개인의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평가사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과 동기가 없는 생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정 보정 이런 작업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죠. 같은 건설사가 공급을 했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는 분양가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하반경직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동산은요. 수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이하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면 매도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이죠. 지금 안 팔리면 안 팔린다고 이게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팔리면 대출받아 쓰든가 아니면 세를 놓으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가치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 주어져 있을 때 먼저 이 가치 발생 요인의 의미는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효용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 같으면 쾌적성, 상업용 같으면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효용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효용하고 상대적 시설성이 있더라도 이거를 구매하기에 따른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 재화하고는 동일한데요. 부동산에는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일반 상품은 우리가 거래에서 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 상품은 권리의 이전이 뒤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더라도 이전성의 원리가 충족이 안 되면 가치는 발생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는 것은요. 가치 형성 요인은 시험상에서 한 3, 4번 언급이 됐어요. 답으로도 한 두 번 나왔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 있는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다음에 개별 요인을 우리가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일반 요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변해요. 얘네가 변하면 부동산에 관한 희용이나 상대적 시효성이나 유효소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인식을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4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요인적인 요인에서 중간에 박스 있죠. 이거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큰 틀에서 개념 정리만 해두셔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456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제원칙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거기는 별편 하시는 거죠. 가치 제원칙이라고도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괄호 열고 평가 원리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요. 감정평가사는 여기 있는 이 물건을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판정해야 될 때 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얘가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최이요 이용 상태는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하는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요 이용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최이요 이용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농사짓는 농업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면 최이요 이용은 농사짓는 걸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택지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이 들어서는 게 최이요 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최이요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이용 상태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서 최이요 이용 상태를 판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최이요 이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준영의 원칙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고요.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거지역이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들어서는 게 일반적인데 이 주택에 봤을 때 천장의 높이를 너무 높게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또는 여름에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주택에 비해서. 그러면 걔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이요 이용 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면 주택이 들어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가 고급 주택지역인데 여기에 서민주택이 하나 들어서 있게 되면 얘는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따진 상태에서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정할 때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원칙을 가지고 평가사가 이걸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평가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원칙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먼저 457페이지 상단에 가면 지문 1번에 토대가 되는 원칙의 변동의 원칙 있죠. 그리고 예측의 원칙 기억해 두시고 지문 2번에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는 균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458페이지에 가시면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는 기억의 적합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로 가셔서 지문 4번에 최이요 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에서는 대체의 원칙 정도를 체킹을 해 두시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대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원칙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치 원칙의 종류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대로 변동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 이게 토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로 봤을 때는 대체의 원칙 있죠. 대체의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대체의 원칙을 제가 설명할 때는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논리가 대체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 오지선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61페이지에 가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죠. 여기는 단원의 분량은 많지 않은데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요. 먼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지역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요. 여기 만약에 일정한 지역이 있었을 때 여기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그럼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사가 조사해 봤더니 이 지역의 부동산은 대부분의 최유의용 상태가 이게 전부 주택이래요. 그죠?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안에 나중에 일종이냐 이종이냐는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 이 용도를 무슨 용도를 보고 주거용으로 보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거지역이라는 게 이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이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측정하냐면 가격 수준이라는 걸 판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4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굵은 구시로 돼 있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표준적 이용이고 가격 수준은 뭐냐면 여기가 A동일 때 주변에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B동이 있어요. 그런데 B동도 주거지역인데 얘가 주거 환경이 훨씬 우수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주택의 시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가 만약에 2,500에서 3,000선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얘는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하니까 이거보다는 시세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다. 이게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지역 간의 비교, 지역 내 어떤 이런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 이 가격 수준 내에서 개별 부동산들의 가격을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행 분석으로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개별 분석을 또 해줘요. 그리고 왜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주냐면 지역 내 개별 부동산의 최여용 상태는 틀려요. 얘가 주거적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주택일 법은 없거든요. 세탁소일 수도 있고 편의점일 수도 있고 이발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또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62쪽에 가면 이런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일수구권이 있는데 거기 의의가 전부 다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용어의 정의로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시험상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구권, 용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465페이지에 가면 거기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과 표준적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작아도 우리가 나중에 꼭 별표해 놓고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예,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78페이지의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 파트는 쉬웠다가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